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애플 컴퓨터에서 M1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놀라운 성능과 가격으로 많은 관심과 더불어 애플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지만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애플 컴퓨터와 새로 공개된 벤츄라 OS의 기본 사용법 및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맥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제일 당황하는 부분이 바탕화면 상태죠. 맥에서는 데스크탑 화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데스크탑 화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애플 컴퓨터는 전부 카테고리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아시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윈도우 PC처럼 여러가지 설정할 필요도 없구요.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애플이 훨씬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스크탑 화면으로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PC같이 내 컴퓨터가 없죠. 우선 하드디스크 즉 저장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파인더 메뉴가 나오죠. PC는 이런게 없죠. 하지만 맥은 기본적으로 상단에 파인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인더 메뉴에서 파인더를 누르시게 되면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맥을 쓰실 때는 기본값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나오게 되죠. 하드디스크를 열어보시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나오게 되구요. 그 다음 OS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 폴더가 나오구요. 그 다음 내 계정과 관련된 것들이 저장된 사용자 폴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닫을 때는 창 좌측에 보시면 X라고 있죠. 이게 닫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것은 숨김 버튼이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숨겨져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 숨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여져서 하단에 독에 들어오게 되죠. 이 하단 부분을 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에서 내가 원하는 걸 눌러주시면 다시 열리게 되겠죠. PC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죠. 여기서 숨김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맥에서는 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여기서 X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열어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도 버튼이 보이지 않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ESC키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X버튼을 누르면 윈도우가 닫히게 되겠습니다. 파인더 설정도 닫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HD를 열어놓고 이용을 합니다. HD를 열어놓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또 이용을 하실 때는 파일 저장하고 하시려면 이게 있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HD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PC에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여러가지 실행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지만 맥에서는 런치패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런치패드를 누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실행해요. 그러면 여기서 포토샵 찾아서 실행만 해주시면 바로 포토샵이 실행되고요. 하단 독에서 포토샵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포토샵이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PC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는 똑같이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의 경우에는 엑시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맥에서는 퀸시라고 씁니다. 퀸 나오면 무조건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퀸합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은 PC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맥은 원래 마우스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축키와 조합을 해서 이용을 했어요.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이 있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시면 PC의 우측 버튼과 동일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마우스의 우측 버튼이 있는 마우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폴더 있죠. 새로운 폴더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무제 폴더라고 나오고요. PC와 똑같이 클릭 드래그에서 긁고 내가 원하는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바로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 더블클릭해서 여는 건 동일하겠죠. 지울 때는 클릭 드래그에서 휴지통에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 단축키를 이용해서 버리실 때는 클릭 드래그에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휴지통에 버려집니다. 휴지통 열어볼게요. 그러면 버린 폴더나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닫아볼까요? 키보드에서 커맨드 윈도우 W 누릅니다. 그러면 닫히죠. 우리가 PC에서 주로 이용하는 컨트롤과 조합되는 단축키는 거의 맥에서는 커맨드와 조합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합니다. PC에서의 컨트롤이 맥에서의 커맨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에서도 컨트롤이 있죠. 이 맥에 있는 컨트롤은 PC의 컨트롤과 좀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본적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독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죠. 이 시스템 설정은 상단에 있는 파인더 메뉴에서 애플 마크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도 시스템 설정이 있죠. 동일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첫 번째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설정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누르시면 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와이파이에는 상단에 보시면 와이파이 모양이 나오죠. 이걸 눌렀을 때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와이파이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와이파이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원하는 와이파이가 있을 경우 클릭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게 되겠죠. 그 비번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를 끊으실 때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와이파이를 끊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블루투스가 있죠. 이 블루투스도 상단에 보시면 뜹니다. 이 맥은 맥 미니, 맥 스튜디오, 맥 프로, 아이맥 전부 이 블루투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리한 거죠. 블루투스 누르시면 또 똑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블루투스 설정이라고 나오죠.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와이파이와 똑같이 설정하는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하고자 하실 때는 일단 블루투스 끄시고요. 그 다음 키신 다음에 기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키시거나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따로 우리가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연결이 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사운드가 있죠. 사운드 눌러볼게요. 사운드는 스피커나 마이크 관련 설정을 해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공음이 나오죠. 지금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경공음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경공음들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효과를 어디로 재생할지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스피커를 지정을 하는 거죠. 눌러보시면 스피커가 몇 가지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스피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림 크기가 있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출력과 입력이 있는데요. 출력은 스피커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출력 음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입력은 뭐죠? 마이크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알아서 뜨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맥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맥 제품 중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기도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입력 레벨이 뜨게 되겠죠. 이런 게 뜨지 않고 아무것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이크가 안 달려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받아쓰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데스크탑 및 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독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자가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일단 독 부분을 보게 되면 독이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요. 이걸 더 작게나 크게 할 수가 있죠. 크게와 작게 그렇죠?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쓰실 때는 크기를 작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확대 부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마우스를 얹게 되면 그 부분만 확대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니터상의 독이 작아서 잘 안 보일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나에게 편리한 걸 잘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독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라든지 왼쪽이라든지 하단 세 가지 중에 한 군대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최소화 효과할 때 유슬램프 진이 효과라고 나오죠. 이거 뭘까요? 이렇게 숨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죠. 이게 유슬램프 진이 효과가 되겠어요. 이런 게 싫을 때는 그냥 크기 효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맥은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맥은 맥스럽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켜주시고 이용하면 훨씬 재밌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독 가리기라고 나오죠.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독이 자동으로 가려지게 되고요. 마우스를 얹어주면 그때 열리게 되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하실 때는 이 독 가리기를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그러면 PC에서 보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수치값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텍스트 크게, 기본 설정, 추가 공간 이렇게만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해당 해상도에서 제일 잘 보일 수 있게 글씨를 여러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이용을 하는데요. 이 큰 게 싫으시면 좀 작은 사이즈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옵션 키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기본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해상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맥의 또 하나의 장점인 Siri가 있죠. PC에도 코타나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아직 한국어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은 Siri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iri 및 스포트라이트라고 돼 있죠.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맨드와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기라고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누르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누르고 손을 띄면 안되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Siri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메모해 주세요. 뭐라고 메모할까요? 지금은 맥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모를 생성했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맥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이 Siri의 장점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전부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스페이스를 또 눌러볼게요. 그리고 포토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포토샵이 실행이 되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맥에서는 이 음성 명령을 이용하면 아주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쓰기 할 경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그 위에 보시면 제어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듣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이 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귀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바로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메모했었죠? 메모를 열어볼까요? 아래쪽에 도개 보시면 메모가 있죠? 메모 실행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입력한 이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듣기 기능을 이용을 해 볼게요. 상단에 이렇게 귀 모양이 나와서 듣기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말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시작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긴 내용도 직접 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어볼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경 화면인데요. 배경 화면도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좌측 메뉴에서 배경 화면 누르시게 되면 여러가지 다양한 배경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 모양이 있죠? 이것은 전부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시고 단색으로 주실 때는 아래쪽에 원하는 색상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사진 앨범 추가를 하셔서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지정하시게 되면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용한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파리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PC에서는 크롬이라든지 또는 엣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사파리는 맥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사파리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즘은 이 브라우저들이 많이 평준화가 돼서 딱히 더 나은 브라우저라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맥에서 쓸 때는 아주 특화가 돼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누르셔서 좌측에 아예 메뉴를 만들 수가 있죠. 읽기 목록이라든지 책갈피, iCloud 탭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Cloud를 이용을 하실 때는 그 iCloud와 연동돼서 클라우드 내용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페이지들은 여기 나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는 상단 검색바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크롬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맥은 페이스타임을 지원을 하죠. 아이폰이나 맥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타임을 이용해서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 대신 이 페이스타임은 같은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과 아이폰을 동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락처가 있겠죠. 이 연락처는 여러분이 필요한 연락처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알림이 있고 메모가 있죠. PC의 메모장과는 다르죠. PC 메모장은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인데 맥에 있는 메모는 네이버 메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저장하는 메모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애플 뮤직이 있죠. 여러분 컴퓨터나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스토어가 있죠. 앱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앱 스토어에서 새로운 맥OS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앱들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앱들은 이런 식으로 독에서 보이게 됩니다. 일종의 바로각인데요. 이게 필요 없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찍으시면 여기에 옵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독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없어지게 되겠죠.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좌측에 있는 런치패드 누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있죠. 밑에 있는 독에서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에 있지 않은 여러가지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죠. 음성, 메모라든지 주식, 미리 보기 기능이 있죠. 사진의 양이 많고 그 사진을 미리 보기로 하나씩 봐야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PC와 동일하게 계산기라든지 날씨, 지도, 시계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맥의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익혀봤는데요. PC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에게 맞는 것이 있겠죠. 처음에 눈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한 번만 눈에 익숙하시면 오히려 맥이 더 편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PC 이용이 좀 불편하시거나 또는 맥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